여보, 농장 가는 길이니까 동영상 찍는데, 당신 앞으로 가. 빨리. 이 꽃길 찍게. 뭘. 다음에 찍어야겠다. 아니 여기서 찍어가지고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, 지금 동영상 찍고 있거든. 여기서. 이렇게. 운전하면서. 문 안 닫아? 응? 가 있다. 찍어놔. 문 안 닫아? 응. 너 잘랐어? 그냥 가. 일단 찍어서 편집해야지. 오랫동안 지쳤잖아요. 술집에. 카페에. 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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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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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